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27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오늘 주식시장 요새 뭐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증시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크지도 않고 내려갈 만한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종목장세 계속 기업과 산업 이런 거 이제 분석하시면서 기업들 잘 선별하시면 좋겠고 지난 이제 함께 배우기 시간에는 이제 2023년 3분기 한번 이제 실적 나온 것들 한번 이제 조금 약간 재미도 좀 곁들여가지고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엣지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실적 좋아서 이미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그 안에서도 좋은 기회들을 한번 이제 몫은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걸 좀 잘 추려서 사업 보고서 보시고 그때 버틀러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네 또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일단 이제 보고서 먼저 보여드리고요. 오늘 SL 한국조선해양 크래프톤이 두 개인 거는 하나는 그냥 보고서고 하나는 그 IR 자료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이지은 님이시죠. 그 다음 이제 크랩 그 GS리테일 카카오. 여기는 아마 이번에 크래프톤하고 GS리테일 카카오가 대신 조건해서 다 IR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반도체 관련된 내용 하나고요. 기판, 그 다음에 제일재당, 중국의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 그 다음에 경영권 문제, 삼성이 아마 자사주 매입 소각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하고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진짜 괜찮으냐 이거랑 넥스트 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보고서로는 처음에 그 SL부터 좀 말씀드리면 SL이 목표주가 5만원 유지를 했고요. 그 2분기에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 메인모델의 그 헤드램프 있죠. 앞쪽에 리어램프 뒤에 이거 수줄 따냈고 SL은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함께 배우기 시간에 자율주행 맨 마지막 시간이죠. 거기서 한번 다뤄봤고 램프입니다. 헤드램프. 현대 기아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릴램프라고 요즘에 이제 그랜저 보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릴램프라고 하는데 그렇게 패턴이 변하면서 또 수혜도 예상되고 그것도 단가도 꽤 괜찮은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LED 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전기차는 거의 다 LED를 써요.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SL은 뭐 서울반도체나 중국이나 뭐 아니면 저기 어디죠. 대만의 LED 업체로부터 이걸 받아다가 이거를 이제 헤드램프로 바꿔서 뭐 모비스나 아니면 현대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 이제 신차 사이클이 진행이 되니까 뭐 이쪽 사업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1조 원 추가 더 기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 램프 사업부는 올해 4.1조 정도 매출 기록할 것 같고 전동화 부품도 여러 개 있어요. BMS. 배터리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죠. 이거 6개 차종수주. 사이드바디 모듈. 그러니까 이 자동차 옆면에 다양한 뭐 이렇게 문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듈을 사이드바디 모듈인데 이것도 한 500억. 그리고 지난 2년간 하반기에 한국 공장 그 인건비 반영 외에는 뭐 큰 그러니까 인건비 반영 외에 뭐 품질 이슈가 조금 있었대요. 특히 이제 미국 공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쇼크가 좀 반복이 됐는데 이제는 좀 이례성 요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뭐 인도 이쪽 성장하면서 좋고요. 그 다음 이제 4분기후로 기아 EV9 현대차 산타페가 미국에 출시합니다. 내년 4월 가장 기대하는 게 아이오닉7. 전기차. 그 EV9의 그 센터 그릴 이 가운데 이 옆쪽에 있는 헤드램프 있죠. 그거 아마 납품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산타페는 뒤쪽. 북미 생산부는 앞쪽 뒤쪽 다 들어갑니다. 아이오닉7은 앞쪽 뒤여 뒤쪽 다 들어가고. 그래서 헤드램프 뭐 전동화 부품 이쪽 성장이 나오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이 필요하고 내년 하반기하고 내후년에 자동차는 아마 모멘텀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고급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쉬어가는 흐름 후에 다시 레벨업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여러 기업들로 분석해 봤지만 SL은 이제 성장이 딱 그 괜찮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램프라든가 전동화. 그래서 방향성을 보시고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그 기회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목표주가를 그 최강식 연구원님이 올렸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전체 조선사 중에 제일 잘 나가죠. 그래서 이거 가치평가를 하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할인을 했더니 합산가치가 11.6조 정도 나온다. 현재 시가총액이 7.2조니까 여전히 절대적으로 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10만원 이하는 굉장히 매력있죠. 그래서 저번에 9만원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이번에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이 HD의 한국조선해양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현대사무중공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상장이 안 돼있기 때문에. 다만 지주사고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을 같이 묶여있으니까 그 점에서 할인은 좀 받지만 그걸 생각해도 굉장히 과도한 할인율이죠. 그리고 이게 현대사무중공업이 원래 상장할 뻔했죠. 상장했으면 뭐 안 봐도 이거는 뭐 한국조선해양은 또 폭락을 했겠죠. 주가가. 다행이죠. 상장을 안 하게 됐고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상장을 다시 안 한다는 전제하에선 한국조선해양은 좀 매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중공업을 지분을 거의 95%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는 LNG 비중도 높고 고가선박 비중이 제일 높아요. 지금 고가선박 비중이 막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압도적이에요. 다른 회사보다. 그래서 현대사무중공업이 아마 목포에 있잖아요. 목포에 있는데 그래도 아마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의 목포 조선소유가 다른 업체들의 아마 미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무중공업이 고가선박을 굉장히 수준을 많이 해놨는데 이게 반영되면서 실적이 좋은데 다른 업체들은 좀 뒤늦게 이렇게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따라서 다른 조선사도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본다면 현대사무중공업이 그리는 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업체들이 따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두에 서 있으니까 한국조선해양을 관심있게 보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크래프터는 목표주가를 올렸고요. 이미성 연구원이 크래프터는 되게 잘 보시죠. 그 전에도 계속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해주셨고 주가 요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국에서 모바일 매출이 둔화되던 게 조금 그래도 완화되고 있고요. 강력한 경쟁작이던 천열화선 이게 매출순위가 하락을 해가지고 경쟁작이 좀 떨어지는 거는 뭐 좋은 거죠. 크래프터한테. 그래서 중국에서 매출 역성장 뭐 출 것 같다. 인도는 4분기가 원래 안 좋대요. 그 4분기에 크리켓 월드컵 하고 인도 사람들은 그 크리켓 되게 좋아하잖아요. 시험기간 등이 있어서 인도의 학구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게임보다는 공부하니까 내년 상반기 후에 다시 성장세가 가속할 것 같고 신작 게임 중에 제일 기대하는 건 다크앤닷컴 모바일인데 요게 내년 상반기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크래프턴을 봤을 때 내년을 보고 투자해도 나쁘진 않다. 다만 주가가 뭐 그냥 너무 안 좋았죠. 막 그냥 계속 질질질질 막 흘러내려가지고 근데 결국 다시 회복은 다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다가옵니다. 날짜가. 다크앤닷컴은 이제 RPG 게임인데 서구권에서 아마 흥행을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흥행을 근데 이거 흥행할지 안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시고 요 인조이란 게임은 내년 하반기인데 심즈란 게임 아시죠? 그거에 이제 거의 실사판격 그래픽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년 하반기에 내놓으니까 이 두 개가 좀 내년에 모멘텀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도입을 해서 성과를 좀 중국 게임사가 낸 것처럼 뭐 넥슨과 크래프톤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앞서 있대요. 그래서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상장하고 나서 신작 게임 내놓은 이 신작 게임이 사실상 좀 흥행이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주가가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TCP라는 게임 작년에 콘솔 게임으로 냈거든요. 그거 냈다가 또 안 좋아서 두 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또 기대를 하는데 이거 보면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아무튼 예전보단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3년 만에 부활은 시작됐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IR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크앤다크가 소송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크래프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넥슨하고 아이언메이스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넥슨은 자기네가 P3라고 개발되던 게임을 유출했다. 근데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크 PC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주장해서 법원에서 판결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다크앤다크 모바일 이름만 가져온 거예요. 다크앤다크 아이언메이스 이름만 갖고 왔는데 만약에 아이언메이스가 패하게 되면 크래프톤은 이 이름을 바꾸겠죠. 다른 아마 네이밍으로 등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 자체는 크래프톤이 다 독자적으로 만든 거라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진다면 약간의 영향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AI 활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나 봐요. 근데 AI는 활용을 하는데 그게 뭐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고요. 아직은 단기간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잘 염두에 두세요. AI가 된다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분명 활용도 높아요. 게임, 그림 그리거나 이럴 때 AI가 도와주면 시간을 2, 3주 걸리던 걸 막 2, 3일 안에 해결하니까 그러나 그게 당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긴 시간을 갖고 하니까 분명히 AI를 활용을 잘하면 완성도 높고 좀 더 빠르게 제작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그거에 바로 막 그 버튼 하나 눌렀다고 바로 180도로 그러니까 바로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리테일은 대신지권의 유정현 연구원님의 아 이거는요 꼭 GS리테일만 바라보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뭐냐면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건 그거예요. 아 유통회사들이 좀 바뀌고 있구나. 왜 슈퍼가 잘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슈퍼마켓 있죠. 그래서 동네에 보면 슈퍼마켓도 많이 있는데 보면 어느 날 막 슈퍼마켓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런 체인점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 이유들도 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슈퍼마켓 사업부가 지금 2분기부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수익성도 옛날에는 사실은 슈퍼마켓 사업부가 약간은 좀 편의점 잘 될 때 점수를 깎아먹는 사업부였어요. 그때는 몇 년 전에는 막 적자 났다 흑자 났다 하니까 이제 안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1, 2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근거리 쇼핑 갑니다. 이마트를 잘 안 가요. 멀리 안 갑니다. 차 타고 이마트까지 안 가요. 주변에 그냥 슈퍼마켓을 가요. 근데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가까운 건 편의점 가죠. 근데 신선식품 있죠. 식료품이나 신선식품 이거는 편의점에서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길 가죠. 이마트나 옛날에 이런 데를 갔는데 근데 가까운 슈퍼가 훨씬 낫거든요. 이제 그걸로 가요. 많이 살 것도 아니고 그 슈퍼마켓 채널이 그거를 흡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그 온라인으로 이걸 주문을 많이 했는데 온라인의 단점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잘나가던 이거 어디겠어요. 해운용 창고용 할인마트 여기 어딥니까. 코스트코 코스트코까지도 좀 성장이 정체됐다. 그 잘나가던 코스트코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집에다가 이제 많이 사가지고 보관하는 그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1, 2인 가구로 바뀌니까 4인 가구일 때는 냉장고에 막 놓고 4명의 이제 가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쇼핑 트렌드였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형마트 수요를 슈퍼마켓에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신선도와 품질을 확인해야 되니까 온라인보다는 직접 오프라인 그래서 많은 동네 슈퍼들도 또 정리가 된 게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 상품 공급이 또 안 돼가지고 동네 슈퍼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폐점이 늘고 이게 폐점이 되다 보니까 그 상가의 공실들 있죠. 여기에 GS 슈퍼마켓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비용으로 들어가겠죠.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GS 리테일이 또 확장성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슈퍼마켓 채널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고 좋은 조건으로 입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규모도 줄여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에 집중하겠대요. 한마디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전략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진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트렌드 변화 있죠. 그래서 트렌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우리가 투자도 하지만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만 해도 1, 2인 가구로 대체되면서 대형마트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온라인은 신선식품 어렵고 그래서 직접 가서 사겠다. 가까운 슈퍼마켓. 그래서 그 전략으로 신선식품 위주로만 작게 만들어서 슈퍼를 딱 꾸리는 비용도 줄고 왜냐하면 비식품 상품은 다른 데랑 경쟁이 안 되니까 근데 이 트렌드에 맞게 GS리테일이 슈퍼마켓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잘했어요. 프레시몰 철수해버렸어요. 안 되는 사업 과감하게 철수. 손절면 한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손절한 겁니다. 손절. 영업적자 1,100억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절하실 수 있어요?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홈쇼핑이나 이런 편의점 사업으로 그래도 매년 꾸준하게 돈 벌어요.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거. 이거는 뭐 경영도 그렇지만 투자에서도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아닌 건 잘라야 돼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가 훼손됐다. 그럼 과감하게 손절하고 교체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는 없거든요. 투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저는 뭐 빠른 결단 2년 만에 그냥 원래 디지털 사업부 투자했다가 안 됐는데 사실상 안 된 건데 그걸 과감하게 접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이마트도 어쨌든 그 뉴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좀 늦긴 했죠. 어쨌든 일단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다음이 있는 거지 고제 뿌린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GS리테일을 좋게 볼 요인이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편의점 마진이 BGF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CU보다. 왜냐하면 디저트류 판매가 CU가 좋나 봐요. 근데 그게 마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숙제예요. GS리테일이 디저트류를 얼마나 잘 판매하는지 홈쇼핑은 안 좋은 거 아시죠? 뭐 요새 홈쇼핑 시청자도 많이 감소하고 그래도 GS홈쇼핑은 이익을 유지한대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모바일로 홈쇼핑 매출 70%가 TV 안 보고 모바일로 주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어해준다. 또 GS리테일은 호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는 꼭 GS리테일이 좋다 이걸 떠나서 지금 어떤 트렌드가 있고 왜 이렇게 대형사가 힘들고 이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유통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GS리테일은 저평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가 대신주권의 이지훈 연구원님이 이번에 또 IR을 했는데 계열사 많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너무 많은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각각의 회사들이 독립된 구조인데 아마 이제 이제는 카카오가 중심이 돼서 컨트롤할 거는 비용 구조가 좀 단순화되니까 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에 손실이 안 가게끔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오늘 이 보고서 중 여기 그 카카오 보고서 중에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카카오의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얘기했죠. 주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상장하면 안 된다. 페이뱅크 페이뱅크 게임즈 상장할 때 주주들한테 뭐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 있죠. 엔터 모빌리티 상장할 땐 기존 주주들한테 일단 혜택 주겠다. 어떻게 줄지는 몰라요. 근데 적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바뀐 거예요. 이건 주가의 긍정적인 거죠. 상장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더라도 적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 이제 회사의 경영 전략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상장 가시화된 자회사가 모빌리티 피콤 이거 3개 다 완전 알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짜 사업들이 상장하는데 주주가 돌아가는 몫이 없다. 이건 아니죠. 내년엔 상장 안 하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상장을 하실 때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해줄지 그거를 정말 피해 없이 아니면 주주들이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상장을 해서는 저는 오히려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회사 상장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게 돈이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겠죠. 그걸 좀 고민하고 있다니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어떻게 할지가 좀 내용이 중요하니까 일단 아직은 또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에 AI가 좀 늦었죠. 경쟁사보다. 근데 AI를 이걸로 당장 돈 벌기는 좀 어렵다고 하네요. 수익 매출 기간은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뭐 카카오톡에 넣어가지고 뭐 요약도 해주고 뭐 그런 서비스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카카오에서 AI를 아직은 기대하지 마세요. 좀 걸릴 것 같아요. AI 쪽은 그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지켜보시고 SK증권에서 반도체 전망해 주셨는데 24년 메모리 생산 능력 손실을 전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읽어보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케파로스는 또 뭐고 그거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HBM하고 DDR5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통 산업 있죠. 전통 반도체. DDR4나 옛날 반도체랑 신반도체 있죠. 요게 충돌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DDR5나 HBM3는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늘어나요. 100이라면 얘가 5에서 30이 돼요. 그럼 기존의 기존의 반도체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줄겠죠. 비중이. 여기서 또 줄어요. 왜? 이 기존 공정도 미세 공정으로 가야 돼요. 선당공정. 이게 수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 여기서 또 로스. 생산 손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어팡이 훼손된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오르면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요. 새로운 산업이 이제 발생했고 DRAM도 미세화 더 해야 되고 그러면서 HBM이나 DDR5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랑은 좀 다른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 발격이 이제 막 반등하는데 이렇게 반등하는데 어 이거 이제 드디어 돌렸나 하고 삼성이 야 이제 증산하자. 공급 늘리자. 이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또 삼성은 수익성 경영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기존의 전통 반도체를 증성 그러니까 다시 공급을 정상화시키고 그러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AI HBM 선당공정 관련주하고 소재부품 이런 쪽은 좀 한번 실적 반등을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거시경제가 그러니까 거시경제 사이클로 보면 이번에 반도체 주가들이 이렇게 오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막 신고가 나고 일부 소부장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라다니죠. 다른 거예요. 지금 왜 신사업이 여기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급한 거는 어판과 HBM 관련주로는 삼성인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HPSP는 이제 선단공정 서로 이제 선단 미세공정정 이건 뭐 우리 공부가 아주 직업도록 했죠. 후공정은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그 다음에 소재나 부품은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걸 적어주셨는데 이들을 투자하라고 아니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죠. 내고 내가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너무 올라가 있으면 기다리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또 체크하셔서 반도체 보고서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선택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거시경제가 좀 더 안정화되면 더 사이클은 길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요게 그림인데 기존에 요게 100이라면 HBM이 요거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늘어나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만큼 늘어나요. 그럼 이만큼은 줄어요. 뭔가. 근데 요게 여기서 그 선당 여기서 이제 그 리딩 엣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 DDR5나 요런 쪽이겠죠. 요쪽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선당공정으로 이 레거시 있죠. 전통 요걸 또 선당공정으로 또 전환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요거 있죠. 전통 요게 점점 존재감이 약해지면서 좁아져요.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만큼의 생산 로스 손실이 발생한다. 네. 고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크게 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랑은 조금 다른 점이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만 더 좋으면 내년에 만약에 좋다면 뭐 좀 사이클이 오래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저런 신사업이 생겼다는 거. 자 그리고 SK증권의 박형우 고민연구연구원님은 기판 쪽 좋게 보시는데 플립집 비즈니는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는 뭐 저도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 보고 내년 하반기 정도.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하고 서버가 조금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 AI 말고요. 그래서 좀 주춤한 모양새인데 근데 요즘에 온 디바이스 삼성자 스마트폰 이런데 직접 AI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붙게 되면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좋아지는 거죠. 여기 부품사 퀄컴 미디어떼 또 파운드리 TSMC 여기가 다 모바일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기판 업체도 좋을 수 있다. 주로 기판은 여기 플립집 CSP가 들어갑니다. SIP랑 이거 둘 다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심택이죠. 그래서 이 기판도 고다층화 하는데 저런 이제 소형 칩 있죠. 저런 기판 저게 사실 지난 5년간 플립집 비즈의 호황이 가려져서 증설도 많이 안 돼가지고 공급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쪽 비중이 높은 기업은 심택과 대덕전자라고 합니다. 특히 심택이 높죠. 대덕은 플립집 BGA까지 하니까 그 다음 클라우드 AI는 이제 AI 반도체 제조에는 플립집 BGA와 MLB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기판이죠. 기판 이게 고다층 기판 같은 건데 이게 엔비디아의 GPU AI 가속기에 맨 밑에 들어가요. 이렇게 맨 밑쪽에 기판 들어가고 플립집 BGA 들어가고 인터포즈 들어가고 여기에 HBM 그 다음 여기에 GPU 이런 순서거든요. 이거 맨 밑에 MLB 만든 회사가 이스페타시스 그래서 점점 비중 늘어나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글로버 5대 서버 반도체 고객사와 모두 협업하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 다음 모바일이 요새 중국이 좋아집니다. 모바일 노출도 제일 높은 기업은 심택 메모리도 좋아지죠. 내년에 오팅 돌리면서 DDR5인데 제일 비중 높은 회사는 TLB TLB가 메모리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고요. DDR5가 제일 높아요. 두 번째가 아마 대덕전자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심택도 메모리 비중이 높고 그래서 이런 이제 플립집 BGA는 좀 시간 걸리고요. 요쪽을 좀 지켜보자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택 이스페타시스 TLB 대덕전자 같은 기판 업체다. 플립집 BGA는 이것도 끝난 게 아니라 속도가 좀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다시 돌리는 그림으로 약간 시간이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PCB고 경성 리지드 이게 휘어지는 거 요게 이제 BH나 뉴프렉스 같은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고 경성 휘어지지 않는 그냥 딱딱한 요게 바로 이제 주로 반도체 기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비중이 높은 회사가 요게 심택과 TLB고 대덕도 좀 높은 편이고요. DDR5 비중은 확실히 대덕하고 TLB가 높습니다. 주요 AI 관련 온 디바이스 오퍼도 이거 생성형 AI 하겠다. 샤오미 연구팀 애플 애플도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 화이 이미 출시했고 샤오미 기술평가 공개했고 삼성도 있고 내년 1월 17일날 가우스 공개 공개했고 갤럭시에 탑재할 예정이고 비보 오포 샤오미 다 중국의사까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에 대해서 다들 이제 좀 굉장히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일재당도 이게 IR이 있었는 것 같은데 원가는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당 제외한 공물가는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가공식품 있죠.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만 발치해 온 건데 확실히 내식 수요로 바뀌고 있대요. 외식보다 집에서 먹는 이게 왜냐하면 고급리다 보니까 그래서 가정 간편식 다만 제일재당은 좀 단가가 비싸요. 그게 좀 약간 아쉬울 수는 있어요. 가성비 제품보다는 사실은 약간 단가가 좀 비싼 편이죠. 제일재당이 약간 프리미엄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재당이 얼마나 또 좋은 성과를 낼지 아니면 다른 가성비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한번 주목을 해보시되 어쨌든 내식 수요로 이게 이전되고 있는 거 음식리 업체들한테 뭐 나쁘지 않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시도 한대요. 그래서 금강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중국에 50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화이트 리스트 작성해서 대출하겠다. 파격적으로 무담보대출도 있나봐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부동산만 살리면 되거든요. 지금 중국의 최대 리스크는 부동산이죠. 이게 현실화되면 미왕공 주택공사 재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이걸 고려 근데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보도만 나온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부동산 좋아지면 철강이 좋습니다. 한국의 철강이사들 있죠. 포스코는 사실 리튬 쪽으로 갔으니까 뭐 현대제철한테 우호적이겠죠. 동국제강이나 그래서 이게 진짜로 현실화되고 그렇다고 생산을 늘리는 쪽도 아니니까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도 철강주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편이 있고요. 경영권 문제의 모든 것이라 그래서 DS투자증권의 김수현 연구원님이 삼성 총수일가가 상속세 지금 이제 납부위에서 지분 매도계약 체결해서 아마 매도할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감소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만회하려면 자사주 소각하면 돼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30조 넘는 자사주 매입 전량소각 입원했을 때 지분율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해도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건 뭐 모르죠. 할지 안 할지. 자사주 매입 37조면 전체 시총에 거의 한 8-9% 되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한다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내년에 돈을 많이 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걸 하기 위해서라도 수익성 경영 위주로 수익성 위주 경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이미 자사주 전량소각 하기로 결정했죠. 올해 초에 구체적인 일자는 안 잡혔지만 5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율도 올라갈 거고 물산도 지금 만약에 삼성인지가 좋아지면 더 지분가치 증가하겠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런 지배구조 이슈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랙프라이 데이 소비가 진짜 괜찮냐. 이번에 뉴스 보시면 소비 잘 나왔다고 들으셨죠. 사상 최고치다. 7.5% 아직 사이버 먼데이 남아있고 오프라인까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어쨌든 겉으로 보면 좋은데요. 다만 2014년 이후로 이걸 집계한 데이터 회사에서 발표한 거로는 2021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사상 최고치가 아닌 적이 없고요. 매년 최고치였대요. 왜냐면 불황이 그동안 없었고 또 어쨌든 이번 소비 시즌 전에 소비를 줄여놓은 것 같아요. 이걸 미리 하려고 쌀 때 살려고 그만큼 불황형 소비일 수도 있다. 이거 블랙프라이 데이의 특징이 뭐예요? 싸게 파는 거잖아요. 이 소비가 늘어났다는 건 소비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기다린 소비. 왜냐면 실제로 블랙프라이 데이 전에 신용카드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출이. 그 얘기는 이걸 준비하고 있던 거죠. 이거 살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비가 진짜 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또 물가 기준으로 2014년 물가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했더니 소비 금액은 21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 중에 7.5%가 바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사고 바이 나우 페이 앤 레더 그러니까 지분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고 돈은 나중에 내겠다. 그러니까 선구매 한 거죠. 그냥 이 비중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높은 제품들이 많이 팔렸대요. 장난감 전자제품 이런 것들 할인율이 높아서 그래서 불프 직전 소비도 극감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 대입해보면 미국 소비가 그냥 강하다고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가 경고는 한 것 같은데 점점 둔화되고 있는 거 맞아요. 실제 그 이 오프라인 아직 집계가 안 됐거든요. 오프라인 쪽에서 매출은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기사들도 나와 있으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는 둔화된다. 그리고 조금 둔화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금리가 완화되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스트칩은 삼성이 우리 넥스트칩 공부 정말 많이 했던 기업이죠. 자율주행 그래서 한참 했었고 ISP 반도체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 통에 인식한 이미지를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에서 이거를 실제로 볼 수 있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그걸 잘 인식할 수 있게 자동차가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현대차의 모든 차종이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카메라 수가 증가하니까 점점 이것도 수혜를 받겠죠. AHD는 그 트럭 뒷면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카메라 있죠. 이거를 앞으로 보내줘야 돼요. 트럭은 너무 기니까 이거를 앞에 운전석까지 화면을 전달해 줘야 돼요. 신호를 보내가지고 장거리 영상 전송 반도체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앞으로 ADAS용 반도체 아파치5인데 아마 수주하게 되면 25년도에 납품을 할 것 같고요. NPU라는 신경만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NPU 배워봤죠. 칩셋 미디어 뭐 수혜주다 뭐 이런 KB증권 KB였나요? 아마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내장을 했어요. 아예 반도체 안에다. SOC는 뭐냐면 여러 반도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에다. 그래서 시스템 온 칩 이라고 하는 거고 아파치6는 23년 말에 개발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근데 ADAS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에선 이거 의무장착해야 돼요. 내년 7월부터 모든 신차의 보조장치 카메라 후진 보조장치 운전자 조롱 방지 경고 비상제동 그 다음에 승용차 배내는 차선유지 시스템 자동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다 ADAS 기능으로 묶는데 이게 의무화 됩니다. 그러면 저런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스텔란티스 CTO가 기술 최고 기술 담당자가 넥스트 칩의 아파치6 지금 이제 올해 말에 개발 완료될 것 같은데 이거 채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는 세계 전기차 지금 2등이에요. 미국에서 유럽하고 잘 나가요. 삼성이 아마 배터리 납품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헝가리 AI 회사도 인수했는데 아마 여기에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넥스트 칩 2회사에 아파치6 내년 상반기에 계약 맺으면 매출에 잡히겠죠. 그래서 스텔란티스라는 이런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ADAS용 시스템1칩 아파치 이 수주를 내년부터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메인 칩에서 모든 걸 담당을 해야 되지만 메인 칩이 중앙에서 닿으면 너무 힘들어요. 전력 부하도 커지고 그래서 엣지단 각각의 기능별 있죠. 후방 긴급제동 스마트주차 차량 내부 운전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각각 기능을 따로따로 떼어내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주는 거죠. 부하를 완화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의 칩이고요. 이게 엣지가 뭐냐면 각각의 기능별로 이거 만드는 회사가 엣지있죠. 이게 아파치 4, 5, 6입니다. 각각 좀 달라요. 아파치 6엔 GPU까지 들어갑니다. NPU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겠죠. 이런 구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넥스트 칩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공시는 현대일렉트릭 있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우리 한번 이제 함께 아니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온 거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반도체 장비의 수주고 이게 HBM도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꽤 큰 규모입니다. 이 회사 입장에선 삼성에 공급을 했다. 이 계측 장비죠. 계측 장비 아 그 오버레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인데 이제 위하고 아래 요걸 맞춰주는 장비죠. 열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자 매수는 테이펙스 있었고요. 한솔케미칼 자회사죠. 뭐라 그러죠. 여기 원통형 배터리 요거 안쪽에 들어있는 소재들을 붙여주는 테이프 케이시텍이 요새 날라갔죠. 이 증여공시가 좀 나왔어요. 아마 아드님 같은데 아드님한테 한 40만 주 정도 그리고 여기 특수 관계인들한테 나눠준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증여공시가 되면 주가가 오르죠. 왜냐면 상속 이슈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제 케이시텍도 요런 이슈가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서 바로 좀 오늘 시장만 간단히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 약보가 끝났고요.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후에 약간 좀 밀렸고 근데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계속 같은 자리죠. 지수는 일주일째 큰 변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 외국인 기관은 조금 팔았습니다. 아 외국인 좀 팔고 기관은 좀 샀고요. 섹터로는 오늘 오늘은 그 NPU 관련주 있죠.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 AI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기업들 이쪽이 뭐 퀄리타스 에이징랜드 이번에 신규 상장 칩셋 미디어 어버버반도 리노공 네페사크도 오랜만에 갔고요. 가온첩스 오프에지 다 이쪽 수혜주죠. 두산테스나 부터 해가지고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뜨거웠습니다. 비메모리 쪽이 강했고 반도체 대표주는 오늘 오랜만에 DBI텍도 그렇게 빠지다가 오늘 불꽃 상승 보였고요. 조선주 오늘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조선이에요. 아주 힘차게 올라가졌고 그 다음 HBM 관련 주도 확실히 주도주는 반도체에요. 누가 뭐래도 반도체는 주도주가 맞습니다. 다만 HBM 수혜주들은 좀 빠져요. 너무 올랐죠. 그때 우리가 이제 DIT도 한번 공부해봤지만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근데 너무 올라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빠졌으면 좋겠고 좀 쭉 빠져준다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르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죠?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이라 계속 오르면 좋지만 그건 좀 죄송한데 신규 투자를 한다면 조금 빠져야 편해지죠. 그래서 이번에 HBM 관련 주도 좀 쉬잖아요. 이럴 때 공부 좀 더 하셔가지고 내가 어디서 또 투자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다렸다 사시면 좋아요. 막 올라갈 때 너무 막 흥분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그리고 심택이 아까 기판도 보셨지만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심택 이번에 실적보고 사실 좀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보수적으로 약간 말씀드렸는데 그건 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 저도 잘못 본 건 잘못 봤다고 인정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건 죄송하고 다만 이번에 올라가는 온 디바이스 AI 갤럭시나 이런 거 AI 붙으면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심택은 조정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이제는 나쁘게 볼 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심택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판 쪽에서 TLB나 심택이나 대덕전자 해성DS까지 기판 업체들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우선이에요. 사실은 메모리가 메모리가 가장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큰 수혜 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외에 메모리나 기판이나 비메모리 같이 가는 세트로 가는 거죠. 그런 구조로 어차피 다 반도체라는 이거에 다 엮여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 대표주들도 요즘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TLNC도 이제 4만원 한 번 넘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올라왔고요. 반도체 재료주들도 좋았고 워닝머트리얼즈가 오랜만에 좋았네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오르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하락 종목도 꽤 많았습니다. 의료 AI는 너무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좀 빠졌고요. 그래도 뷰노는 대단합니다. 여전히 강하고 피팅주가 오늘 좀 약간 안 좋았던 거는 아마 아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저기 경제쇼 나가거든요. KBS 1라디오 지금 빨리 오라 그러네요. 아 이거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원래 4시 반에 출연인데 좀 암튼 이제 빨리 간단히 정리하고 피팅은 아마 그 신규 상장 기업이 급락에서 그렇고요. 뭐 다른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 꼭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약간 오늘 2차전지 좀 빠졌고요. 일부 기업들 태양광 좀 빠졌고 다만 오늘 보면 확실히 반도체는 좋았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스닥 좀 하락한 것처럼 하락 종목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뭐 견주한 기업도 있고 좀 빠진 기업도 있는데 일단 LG앤솔 좀 빠졌고요. 2차전지가 좀 안 좋았어요. 바이오랑 그래서 좀 이쪽이 빠졌고 요새 삼성 SDS가 뜨겁습니다. AI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AI에 연결돼 있어요. AI에 연결된 기업은 강해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주도주는 AI입니다. 그래서 AI나 반도체 없는 분들은 좀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는 갖고 계셔야 돼요. AI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반도체죠. 반도체에서 어떤 포트를 구축할 건지 계속 고민하시고 없다고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잘 고르시면 좋은 기회가 또 생길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하나 정도는 편입할 좀 기회는 노려보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선주 좋았고 로봇주 여전히 좋고요. 현대 오토웨버도 좋았고 요새 에코프로머티가 이 정도 시총 유지하잖아요. 200 코스피백 아마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2차전지는 다 안 좋은데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저건 2차전지로 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수급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더더욱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리노공업 좋았고 오늘은 하나 시스템은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5% 올랐고 DB 혜택도 오늘 그 약간 지주사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았네요. 펄오비스는 신뢰를 많이 잃어가지고 요새 좀 주가가 안 좋은 것 같고요. 대한통운이 요새 아주 불을 끊고 있습니다. 한참 안 좋았었죠. 그랬다가 이제 올라갔고 SM 주가가 여전히 안 좋고 영업무역도 요새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업황이 이렇게 그동안 좋았는데 좀 꺾이는 모습이라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저평가라서요. 많이는 안 빠질 거는 같은데 이제는 좋은 가격이에요. 근데 좀 시간은 걸린다. 이제부터는 보수족이라고 보는 거랑 별개로 가격은 되게 좋아요. 긴 호흡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시간은 좀 걸린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도 큰 건 없었습니다. 계속 종목 기업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이쪽에 집중하시면서 좋은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